그거 뮤비뱅크 본사람 뮤비뱅크? 어디가 보고싶어? 여기 취향이 있잖아! 야 진짜? 맛있어! 여러분의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드세요! 짜장면 드세요! 알겠어! 참수 맛있지! 혜연이 참수! 혜연이 참수 맛있지! 혜연이 참수 맛있지! 아! 이거 아영이한테 먹었어! 수나리 먹어줬어? 선물해줬잖아! 아직 못 먹었어요! 거짓말! 거짓말! 몇 병 마신다고 들었는데? 필름 끄키면 안 돼? 기억 안나는 거 아니고? 4병 마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예쁜 표정 한동세트 보여줘! 하나 둘 셋! 원판을 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똑같잖아!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아우~! 1,2,3 2끼리 끓이시고 새로운 개인기 보호해 달래요 안 돼! 안 돼! 누가 봐 있는데 듣고 싶은 개인기다 사람 앞에 진짜요? 아영이 이거 여기 앉아있네 머리 잡아 땡기면서 진짜 사진을 잡아 땡기는 거 안 돼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능하십니까? 네 화이팅! 나도 보고싶다 영상 하나만 찍어줘 아유 이쪽으로 진짜 하는 거야? 아영은 몰래 아영은 몰래 아영은 몰래 아영은 몰래 아영은 몰래 아영은 몰래 수빈아 약하다 많이 나왔어? 세리누나 세리누나 트로트 버전 dot com 아영, perimeter 와영은 몰래 아영은 몰래 아영은 몰래 아무래 아영은 몰래 아영은 몰래 신미연아 배구리 아영은 몰래 이거 인정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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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인데요 별로 데뷔할까 데뷔하고 제일 좋았을 때가 어떨까요? 데뷔하고 제일 좋았을 때가 어떨까요? 지금 누구였죠? 그만하고 하지마 나이크 좀 들어갑니다 데뷔하고 제일 좋았을 때 이번에 처음 1위 후보 했을 때 1위 후보 했을 때 1위 후보 했을 때 마이크를 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그 마이크를 봤는데 물 뻔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끼리 엄청 얘기하거든요 그랬답니다 네 저희끼리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무슨 거 있습니까? oni 우왕은 왜 예쁘고 귀여운데 소수없잖아 dann 제가 쓴 거야 다른 거 hai 색자로 쓰라고 cr 우리 조만간 일본에 소속도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일본어 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여기로 남을 갈 예정이지만 일본 콘서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저런 콘서트를 가요 저런 콘서트를 해볼까요? 네 돌아달라고 아시떼루 완전히 아시떼루 하나 둘 셋 아시떼루 아시떼루 아시떼루